증거 충분하다는 경찰, 한 발 늦은 비번 제공.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호중 씨 소속사 관계자들은 증거 인멸까지 불사하면서 김호중 씨를 엄호해 나선 바가 있습니다. 결국 관계자들 구속됐고요. 소속사는 임원진의 퇴사를 알리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하고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현재 보면 거의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와 본부장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속 연예인들도 지금 불안한 상태일 겁니다. 한 20여 명이 있는데 김광균 씨 아니면 허경환 씨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소속돼 있는 변호사가 적지가 않아요. 20여 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 다 오히려 김호중 씨 이런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소속사를 옮겨야겠죠. 그런데 아마 저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 연예인들도 거기에 남아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미지 때문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미지고. 저 소속사가 거의 아마 김호중 씨의 중심적인 그런 소속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어떻게 보면 소속사에 많은 기여를 했고 돈도 벌어졌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소속사에 남아있을 때 지금 아마 그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폐업사에 소속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속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그 안에 보면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 파괴됐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게 돼 있을 텐데 대부분이 소속된 연예인들에게 유약금을 물리는 그런 규정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부담을 많이 지우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어떤 소속사에서 대표, 본부자 그다음에 그 소속사의 제일 중심적인 아티스트가 다 구속된 사례가 없었을 거예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 소속사는 공중분해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소속사 자체에 계속 있으면 엄청난 유약금을 또 무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고 김호중 씨의 어떤 그릇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호중 씨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한 이 소속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 그러니까 폐업, 거의 폐업, 사실상 폐업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좀 무책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는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압수된 3대의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컸었는데 구속 이후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 비밀번호 제공할 예정이다.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서는 변호인 입회하의 사건과 관련된 것만 공개한다는 걸 몰라서 비번을 밝히지 않은 것뿐이지 비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비밀번호 함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요.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죄 지는 사람이에요. 많이 필요하셨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수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셨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셨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성실히 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돌연 비밀번호 제공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뭔가 수사에 갑자기 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 이런 인상이 좀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본인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이 경찰 수사 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CTV라든지 물적 증거들이 이미 많이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아무리 핸드폰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는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본인이 협조한다는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핸드폰을 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신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소속사가 그 이후에 대응했던 것들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김호중 씨를 좋아하고 믿었던 팬들을 기만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 앞뒤 관계만 봐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김호중 씨와 소속사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악화되는 것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여론을 좀 돌려보자. 그리고 수사협조적인 태들로 보여서 어떤 구형을 좀 낮춰보자 정도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경찰은 김호중 씨의 이 범죄 혐의 입증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자백이나 수사협조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할 필요도 없다. 지금 최소 소주 3병 마셨다. 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수사도 지금 예전에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많이 해봤죠. 이 경찰의 자신감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증거 자체가 사실 김호중 씨가 인정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수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워낙 부인하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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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술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일단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술과 음식 먹었고 식당 옮겨서도 소주 7병에 맥주 3병 시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소주 3병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군만 해도 사실은 술이 엄청나게 먹었다는 것이 또 명백해지는 거고 거기에 또 CCTV가 나왔단 말이에요. 비틀거리는 모습의 그런 CCTV. 그러면 술 먹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면 경찰에 입장하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음주 측정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험 운전,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걸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 CCTV라든지 술 먹는 사람들이 진술만 의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술 많이 먹었어, 안 먹었어에 대해서 아니, 김호중 씨가 술 안 먹었다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 위해서 술 먹은 거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가치가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지금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휴대폰 비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거 비번 풀어서 포렌식 해봤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쓸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포렌식 해서 좀 더 유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번을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아마 포렌식을 할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겁니다. CCTV 속 화면들. 걸음걸이 어땠느냐.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 CCTV 확보한 자료 영상들 이게 비틀거리는 게 만약에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 김호중 씨 소속사가 주장하듯이 평상시 걸음걸이 자체가 저런 건지 앞으로 좀 법원이나 이런 영역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께 좀 한번 여쭤보면 아까 저희가 준비도 했지만 위험 운전치상 혐의 여기에 대해서 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음주운전 혐의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 적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술 먹은 양에 의해서 유두마크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술의 어떤 도수, 양, 그다음에 몸무게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증거로서 인정되지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음주 자체가 술에 만취돼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금은 음주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자신감을 보일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 것처럼 많은 걸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기소를 하면 김호중 씨는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호중 씨는 증거를 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까지 부인을 했고 송치되기 전에 부인이 자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건 음주 때문이 아니라 차량을 몰고 가다가 휴대폰 조작을 하면서 단순히 잘 보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김호중 씨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와중에 한 글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청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호칭은 이렇게 씁니다. 작성자 A 씨인데요.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뭐 아니다. 합의금 주고 처벌받으면 끝났을 일인데 형이 형 눈에 수사 기관이 얼마나 뭐 이렇게 보였으면 거짓말을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경찰의 어떤 일침이었는데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어떤 김호중 씨의 행동이 오히려 이를 더 키웠다. 사법 방해 행위로 경찰, 검찰이 느낀 어떤 개심죄 이런 것도 이번 사건 수사에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선웅 행정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개심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나 수사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김호중 씨 측이 충분하게 이제 뭐 수사 방해, 사법 방해를 했다고 느낄 만한 여지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운전자 바깥치기 할 때 옷까지 바꿔 있거나 그리고 지금 음주운전 관련해서 계속 이제 법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일부러 CCTV에 음주하는 맥주 캔을 사는 장면이 일부러 찍힌 것도 사실은 음주 전이 아니라 음주 이후에,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내가 음주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것도 수사 방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볼 때 당연히 뭐 저 경찰관이 이제 뭐 표현들은 약간 좀 거친 느낌이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좀 맞는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그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이 사실은 뭐 특정 수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른 법적 미비가 없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김호중 씨의 대응이 아마도 이런 뭐 그 분위기, 이런 결과를 좀 나왔다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글까지 이제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